최근에 국제유가에 관련돼서 지금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자산을 상당히 앗아가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대고 있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버러지 상품들도 상당히 피해가 크죠. 원유 레버러지 상품들 계속해서 정부에서 경고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거래를 막아버리죠. 단일가로 바꿔버리고 막아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율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운용을 하는 LP들이 괴리율을 잡기 위해서 먼저 움직여서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됐다 그러면 거기 책임이죠. 거기 책임입니다. 거기 책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뭔가 대책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금감원에서는 정지시켜버리고 그렇게 정지시켜버린 후에 상당히 크게 왔다갔다 움직이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돈을 다 묶어버렸죠. 돈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겁을 주고 있죠. 지금 국제유가 부분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레버러지는 레버러지고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유가가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중간에 공매도 세력들이 국제유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마이너스 유가까지 한번 갔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제 공장들이 돌아가고 하면 국제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5월 달부터는 이제 감산에 들어가죠. 감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 국제유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 되나 길게 보면 반등으로 가겠죠. 반등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덱스 WTA 원유선물이라는 상품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룰을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마음대로 운영을 했죠. 마음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지금 운영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막 바꿔버렸죠. 구성을 바꾸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바꿔버려서 상승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타난 거죠. 투자자들은 손실은 많이 났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운영사들이 월무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면서 회복이 크게 날 상황에서 아주 조금 회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유발을 손실을 본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운영사가 그냥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마음대로 하고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까 그런 작업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죠. 그렇게 하고 뒤에서 금감원에서는 그냥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런 상황이죠. 지금 투자자들 더 손실보게 좀 만들어 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사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는 그래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도 또 그런 일 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 꼴리는 대로 그냥 하겠죠.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때릴까. 결과적으로는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죠. 그러니까 핑계는 투자자들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몇천억 받지만 그거 그냥 너가 다 책임지세요. 내가 했지만 책은 네가 지어야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개인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금감원 쪽하고 자산운영 쪽하고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이 투자자들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밖에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있죠. 결과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삼성 자산운용 지금 펀드 보수 0.35%의 자산운용사 삼성 자산운용이죠. 여기서 22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유 비율 공시한 것을 보면은 6월물이 79.2%에서 23일에는 6월, 7월, 8월, 9월로 쭉 나눠 놨죠. 24일에도 분산시키고 27일에도 분산시키고 이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3일 날 급등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서 이 국제과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WTI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32% 나머지 이쪽으로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너무 위험해서 투자자 보호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28일에는 또 6월물로 이렇게 했고 또 29일 또 이렇게 하고 6월물이 23, 7월물이 30 30일에는 7월물로 52%로 또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반등할 때는 6월물 다 팔아버리고 폭락할 때는 6월물을 다시 담아서 급락할 때는 급락을 다 받게 하고 반등할 때는 6월물을 팔아서 교체를 해버리면서 반등을 또 못하게 막아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손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죠. 그렇게 한 후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지금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국민초론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내가 투자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막아야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미적 구성 종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었다 해서 참여가 지금 만명 정도 되고 있죠. 이거는 내가 투자를 안 했어도 정말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은 청원을 동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WTI 원유 구성 종목을 변경해서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깨버렸다. 4월 23일 오전이죠. 80% 정도 차지하던 6월물 비중을 사정 공지도 없이 일부를 7, 8, 9로 나눠버렸죠. 금방 봤듯이. 그래서 급격한 하락 후에 반등을 기다리던 이런 상황에서 반등을 딱 할 때 7, 8, 9로 바꿔버리면서 사정 공지 없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크게 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서 이 반등을 제대로 반대로 반등폭을 주가에 반영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죠. 실제 4월 23일 새벽시간 24일 현재 새벽시간까지 원유 가격의 상당폭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바꾸면서 반등이 아주 미묘하게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폭 나갈 때는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반등할 때 제대로 이익을 못 본 거죠. 그걸 사정 공지도 안 하고 반대로 해버린 거죠. 삼성 자산에서. 그리고 추후에도 6월 선물 WTF 원유 선물 6월물 또는 근월물의 상승이 있을 경우에 기대보다 낮은 이득을 얻게 된 상황이 또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삼성 자산 운영에서 제시한 롤오버 기간이 매월 5일에서 9일까지 영업일 동안에 5일 동안 매일 20%씩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통 대부분 상품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추가로 롤오버를 계속하면서 롤오버 비용이 계속 발생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진행해서 주주들에게 롤오버 비용을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다 증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투자의 종목 기간을 선택하고 들어온 주주들의 동의 없이 투자물의 변경을 임의로 강행함으로써 투자자들과 당초 약속한 투자 종목과 투자물의 기간을 어기고 자기 권릇대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투자자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완전히 투자자들 물먹인 그런 상황이 됐고 투자자 이익을 침해 또는 비중교체 정확한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는 편치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급격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엄청난 금전 손실을 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락과 동일한 비율의 원유가격 상승이 추후 일어나게 되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임의적으로 투자물의 구성을 변경한 것 또한 심각한 문제로 판단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 유린하겠죠. 삼성 자산 운영 내 뒤에 어떤 백이 어떤 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뒤통수 치고 그런 부분 해도 된다. 그런 인식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엄중한 감사첩을 원래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복구 등의 손해배상 방법 강구를 정한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주주 사전 동의 없이 공지 없는 일방적인 구성종 변경 그로 인한 손실 투자 설명서에 제시된 롤오버 기간 매월 5일에서 9일까지 이렇게 설명서에 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계속 롤오버를 더 많이 하면서 그 비용을 증가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동의를 좀 해야 되죠.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국제 유가 엄청나게 하락했고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죠. 한 번 크게 또 움직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개인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데다가 투자를 해서 손실받냐. 본인 책임이다 이러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죠. 투자해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본인 책임이 맞지만 잘못되도록 저렇게 자산운용사에서 룰을 어겨가면서 한 부분은 그거는 투자자들 책임이 아니죠. 투자자들 책임이 아닙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룰을 어겼기 때문에 공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WTI 원유가 원유 선물이 8%를 얻죠. 얘는 레버러지가 아니죠. 한 배짜리인데 상한가 치면 30%. 이거는 근데 지금 어저께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원유 선물이 16%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창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뭐 거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겠죠. 금요일 날 또 하락이 나오면 거의 맞춰서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원유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상당히 겁이 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이 1억 주가 넘어가죠. 1억 주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 투자를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개인들 돈을 갈치해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운용사들의 장난질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율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운용사 쪽을 계속 탓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꾸 괴리율을 왜 못 맞추는 건 운용사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운용사에게 이런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죠. 벌금 500억 이렇게 때려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괴리를 맞추지 말라 그래도 맞추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못하니까 금감원에서 내가 그러면 잡아줄게 그러면서 그냥 단일가 거래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매매 거래 정지시켜버리고 이런 것도 완전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리스크를 계속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이런 상품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봐서는 국제유가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자산운용 이런 데서 운용을 하면서 계속 금감원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롤러버도 자기 꼴리는 대로 해버리고 투자설명사하고 관계없이 해버리고 월물도 집 꼴리는 대로 이리 바깥다 절이 바깥다. 투자자 늑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손실을 계속 주는. 이걸 그냥 계속 방치를 한다면 뭔가 이거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검찰 조사가 들어가거나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벌금이 때려진다거나 벌금보다는 손실본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리율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매매 거래 정지시킬 게 아니고 그걸 잡지 못한 그런 운용사들에게 강력한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네가 못 잡아서 이 개인 투자자들 손실봤으니 손실본 부분 다 물어줘라. 그렇게 한다거나 투자자를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국제유가 부분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워낙에 이런 귀가 구린 이런 자산운용사나 금감원의 이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만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쯤에는 국제유가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롤링이 크죠. 롤링이 크지만 지금 이런 부분 금감원이나 아니면 이런 자산운용사나 여기서 장난질만 안 친다 그러면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한다 그러면 국제유가도 지금쯤은 관심을 좀 둬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되고 감산하고 이리저리 하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상처버린다 그러면 이미 올라버린 상황이면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관심이 이제는 서서히 회복이 된다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화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